아 그럼 그렇게 돼야지 당연히 이미 이제 시작됐잖아 아우님의 시대 대연시대 나 이제 인천공항 갔다가 그전에 약속이 있어서 또 내려가네 아 딸내미 아 그니까 바람 쐬는데 아니 저 바람 쐬라는데 갔다 그러겠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뭐 점사 겸사 셋째 그냥 뭐 대전에서 그냥 아유 가까운 데 다니라 그랬어 서울 가면 막 영구대 쎄빠져 그거 가면 아니 아 그래요 치치삭거리 쉽지 않아 이거 야 이씨 10년동안 해야돼 영구대 가잖아 형님의 술 squad 왜 빌ingt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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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